숭실대학교 재해국민 3년 특례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귀국학생 전문 리터니 인포 그리고 또 영어특기사 싸이미 대표를 맡고 있는 샘홍원장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2021학년도 숭실대 재해국민 3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통일된 재해국민 자격이 시행되는 건의입니다. 숭실대도 거기에 맞도록 지원 자격을 주고 있고 숭실대의 전형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필타포스 그리고 또 서류 준비해서 숭실대 재해국민 3년 특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특례 중심으로 리터니 인포랑 그리고 특례 학생들이 때로는 수시특기자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례가 워낙 입학이 힘들다 보니까 수시특기자를 진행하는 학생은 싸이미팀에서 저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숭실대 재해국민 3년 특례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강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의 2021학년도 재해국민 특별전형 모집 요강입니다.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정원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을 정원 밖으로 이렇게 정원과 별도로 2% 인원을 정원에 해당하는 2% 인원을 정원 밖으로 모집한다. 정원 내에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원 외 2%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 후 북한 이탈 주민은 숭실대 웬만큼 서류 준비해서 넣으면 다 합격합니다. 그래서 혹시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나 북한 이탈 주민 세터민 학생들이 숭실대 지원하고자 하면 그냥 저에게 전화주세요. 그냥 현장 학원으로 그러면 기본적인 컨설팅만으로도 충분히 숭실대 합격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중고교 해외 이수자 재해국민 특례 정원 외 2%에 해당하는 그런 학생들은 숭실대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해야지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숭실대 관련해서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시고 일정도 좀 바뀌었죠. 이번에는 시험이 필답고사가 8월 6일 날 있습니다. 뒤에 있어요. 한여름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집 인원 한번 보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들, 서강대, 숭명여대, 성균관대 이런 대학은 계열별로 모집을 합니다. 계열별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고 학과별 최대 인원을 줍니다. 그렇지만 숭실대는 약간 고려대 유형입니다. 즉 학과별로 모집을 해요. 계열별 모집이 아니라. 그래서 학과의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숭실대를 지원할 때는 약간의 눈치 작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필답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전공적합성을 따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실력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숭실대래가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학생은 원서 접수 마지막 날까지 피말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률이 작은 학과에 지원을 하면 좀 유리합니다. 인문대학에서 모집하는 인원. 아무래도 영어 영문학과가 좀 많습니다. 4명이고 나머지 다 2, 3명이고 최근에 학생들 스포츠 학부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학부도 3명 부분이고 법과대학 모집인원 있고 사회과학대학. 최근에 사회복지학부. 코로나 때문에 사회복지가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 것은 다 2명 정도. 학과별 2, 3명이에요. 영어 영문학과가 4명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은 자연계가 좀 핫하죠. 자연계 중에서 최근에는 숭실되는 사실은 IT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에 특화된 대학이고 숭실대 IT 관련한 부분 것은 대학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컴퓨터 학부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랑 융합 소프트웨어 전공 2명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미디어 학부에서 미디어 공학과 컨텐츠 공학 4명이고요. 소프트웨어 학부에서 정보보호 및 소프트웨어 전공. 그다음에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전공 2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IT 대학에 많은 인원이 지금 모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전체 총 53명입니다. 53명이면 계략적으로 숭실대 총 종원이 한 2,500명 정도라는 것이죠. 2,500명 기준으로 해서 2%에 해당하는 53명을 종원 외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2%를 더 모집하도록 교육부에서 허락을 해 준 거죠. 전형 방법입니다. 국어 및 영어 필답고사 기준으로 해서 모집이 논의 3배수다. 2단계는 지원자격 심사니까 패스와 페일이죠. 결국은 3배수 뽑아놓고서 그 3배수에 대해서 일단은 1단계 합격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심사에서 서류에서 또 학기 누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운전했었을 때 그때 1배수에 대한 합격자를 먼저 줘요. 그럼 사실은 3배수 중에서 일단 뭐냐면 자격 안 되는 사람 빼고 1배수 정도의 인원에게 주기 때문에 대략 한 2배수까지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인원들은 나는 1차 합격하고 2차 최종 합격이 안 된 상태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12월에 가서 추가 합격을 또 해줍니다. 8월 6일 날 시험 보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답고사 숭실대 기준으로는 국어랑 영어 필답고사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만큼 숭실대는 수학 필답고사가 없으니까 부담이 좀 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필답이 없다는 것이 숭실대의 특성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문과나 이과나 관계없이 모든 지원자가 국어 및 영어 필답고사만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에 부담이 큰 학생들이 주로 이제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홍익대라든지 또 세종대 이 경우에도 거기는 수학 필답, 이과는 수학 필답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문과, 인문계열은 영어 필답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과생들 중에서는 숭실대랑 또 세종대 그리고 홍익대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이과 수험생들 중에서 수학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국어 및 영어 필답만 있는 이와 같은 숭실대를 지원을 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려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관련해 가지고서 요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챙기고 특히 이제 한국국제학교들은 우리나라 방식으로 생활기록부를 내도 되니까 편리합니다. 그리고 제출서류 관련해 가지고서 각 신분별로 제외국민 자격별로 서류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요 부분 거 유의해주고 컨설팅이 필요하면은 요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기록표라든지 외국학교 조사표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학력자의 동의서 관련되는 부분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숭실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입학자에서 제외국민 3년 특례 기준으로 제시한 요강을 분석을 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안내드렸고 구체적으로 국어영어 필터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랑 그리고 또 관련해 가지고 강좌들이 이렇게 쭉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과 잘 활용을 하고 숭실대 기준으로 모의고사 그래도 10회, 20회 정도는 풀고서 여러분이 시험장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업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현장 학원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숭실대 입학을 위해서 특례 학생들 위주로 선생님 팀 구성이 되어 있고 리터닝 인포 팀입니다. 아울러 꼭 특례가 아니고 영어특기자 또 수시 해외고줄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싸이미 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외국민 3년 특례 숭실대 요강 분석에 충실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제외국민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